나이키운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장이 간밤에 지수로 봤을 때 일단 쎘어요. 나스닥도 1.25%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애플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분위기 어땠는지 쭉 한번 볼까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고했었고요. 거기다 추가보양책이라든지 FMC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수출발을 합니다. 근데 옆으로 좀 행보를 하죠. 특히 애플도 이때부터 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강사적으로 보이다가 이 부분 나스닥이 갑자기 빠집니다. 이게 뭐가 나왔었냐면 EU 있잖아요. EU가 이제 디지털 거래법을 발표를 합니다. 독점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독점 기업들은 유럽에서 생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낼 거다. 매출의 10%입니다. 영업이익의 10%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점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독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서비스법도 바꿨는데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도 그거예요. 뭐냐면 유해 콘텐츠들이 올라오면 바로 삭제해라. 그거 안 하면 니네 벌금 매출액의 10% 내지 이게 미국 대형 기술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논의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그 페이스북을 비롯 페이스북이 가장 타겟이었었고요. 네. 페이스북이 한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것들도 한 1% 내외의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반등을 줬던 거는 이게 하락을 하다가 멈췄어요. 멈춘 이유는 펠로시 하원호장이 있잖아요. 네. 펠로시 하원호장이 야 우리 오후에 우리 4시 현지시각으로 오후 4시에 우리 시각으로 아침 6시 오후 4시에 공화당 상하원 원내대표들 그 다음에 민주당도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는 펠로시니까 네. 상하원 원내대표 4명이 모여서 양당의 의회 지도부가 모여서 추가보양책과 관련된 협상을 할 거야. 발표하면서부터 올라가 계셔. 그것도 심한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시 이후에 논의가 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나온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논의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났고요. 이 사람들이 밥값이 떨어져서 밥 먹으려고 뭐 했나? 음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펠로시 하원호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정말 시급하다. 이게 19일 날 이번 주까지 끝내지 않으면 26일부터 성탄절 이후에 26일부터는 이제 1200만 명에 대한 실업급여 중단이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퇴거 명령 퇴거 문제라든지 3월 말 이후에 4월 달부터는 학생 학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좀 있어요. 워렌버핏도 이날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때쯤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들 대출 빨리 급여보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해라.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거 의회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시 위축으로 돌았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합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코넬도 계속 나왔던 내용. 얼마 전에 펠로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휴회에 없어. 연말을 휴회에 연말까지 휴회에 없어. 원래 지금 휴회 기간이거든요. 지난주까지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휴회 기간이고 내년도 1월 3일 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다음으로 휴회로 넘어가는데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연임을 한 의원들도 있지만 떨어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게요. 막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보도록 하겠죠. 일단은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힘 애플이 급등을 했어요.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애플의 상승은 이거였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다들 플러스로 바뀌고 좋아졌는데 애플의 힘이라고 애플의 나비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꼭 애플 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 30% 정도가 더 증가할 거다. 9,600만대 정도 더 생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2억 3천만대까지 내년도 연말까지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버리면 애플의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관련주들 여기 보면 스카이웃 그 다음에 커버 그 다음에 안애로버 디바이스 브로드컴 이런 애들 대부분 다 실적들이 좋아지 그러면 당연히 실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퀄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반도체 부품주들이 그래서 치고 올라갑니다. 결국 그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실적 좋아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좋아지는 애들은 대형주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반동을 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일라일일리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는 합종연행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큰 회사나 또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갔고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그냥 그 다음에 배당도 한 15% 더 증가한다고 하고 그래서 올라갔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메트로닉도 실적 좋아지는 것 때문에 좀 상향 주장하고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향 주장하고 시적이 좋아지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을 키웠던 하루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도 왜 뛰었냐면 그거예요. 그 이게 자동차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EU의 규제안 때문에 탄소배출권 관련돼서 이걸 사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테슬라의 수익이 그거거든요. 크레딧 산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포드는 이제 안 사도 됩니다.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네. 자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 때문에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도 어제 바이두가 또 한 14% 폭등을 했어요. 바이두가 왜 뛰었냐면 전기차 만든답니다. 바이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는 아마존이 무인 자율주행차 전기차 만들었잖아요.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도 좀 튀었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가격도 싸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전기차 오면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화 때문에 어제 한 1% 정도 빠지고 취업들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부 외원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했던 게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로 갈수록 오히려 실적주들이 좀 더 부각되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간밤에 간밤이 아니고 최근에 국제국가들이 계속 밀고 올라와요. 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하는데 네. 추세는 이제 우상향을 추세고 오펙이랑 그 어제도 글로벌 에너지협회 쪽에서 IEA 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 내년도 원유 수요 별로 안 좋아 네. 그러면 당연히 빠져야죠. 근데 올라갑니다. 그 어저께 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한 2% 빠졌다가 한 1% 정도 0.9% 상승으로 마감한 거는 사우디 유조선 폭발 폭발물 실은 배가 가가지고 꽝 한 거 네. 그것 때문에 중동 불안 때문에 올라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효과 백신이 계속적으로 접종이 되고 그러면 원유 수요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지만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있고요. 선물옵션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네. 그 적합 그 매수세가 콜옵션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 국제효과는 다음 주거든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만기인데 그 전까지 이제 좀 그 파생상품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특별히 FMC를 제외하고 뭐 FMC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밖에 남아있는 저기 그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뭐 브렉시트는 물건 나간 것 같고 브렉시트도 어제 보면 파운더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아니 주말까지 그 종료 기간이었는데 이번 주에 계속 협상한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어떤 관계 설정을 위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합의가 안 되면 영국 파운드 안에 파운드 안에 많은 투자은행들은 뭐라고 하냐면 파운드 안에 지금 현재 파운드와의 가치 안에 브렉시트가 타결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 네. 만약에 이제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되면 파운드와의 급격한 약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10에서 20%까지 돋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유연시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연락이 되면 나 죽고 난 다음에 브렉시트를 하려면 안 돼요? 혼란스러워서 죽겠어. 몇 년 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추가 방책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는 이번 주 주말까지 또 일주일 연기한 연방예산안 그것도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연기하지 않으면 또 셧다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주변 여건들은 다 무시 지금 현재 주변 여건들은 다 무시하고 이게 주변 여건들 중에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종목 이슈들 백신 접종 근데 이제 그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논란들이 좀 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접종을 확산시키면 뭐 경기가 내년도에는 괜찮아질 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영이 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뭐 12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해치펀드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을 좀 많이 바꾸거든요. 리벨러싱을 많이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항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적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선물을 만길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 팀장님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원래 이 시즌이 되면 매니저들이 다 휴가를 가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휴가를 다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열심히 일을 할까봐 걱정이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막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고 그런 과정에서 변호선을 입힐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우리 시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해 주세요. 다시 정리를 해 보면요. 그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차익력구들이 높아진 것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요즘에 핫한 게 반도체하고 2차전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거기다 애플 관련주들도 강사를 좀 보이고 근데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대형주의보다도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 이게 변동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장초반만 장초반만 보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관련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중의 반등법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좀 중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내년 1월 효과를 저기 그 개정해서 중소형주 중에서 똘똘한 애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맞는 것 같고 우리 저기 연말 자료에서 내년도 코스피밴드를 얼마를 잡아놨죠? 아직 이제 저희가 원래 10월 중순경에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때 이제 코스피밴드가 한 23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연말 내년도 연초에 좀 조정을 보면 뭐 그래도 그 12개월 포워드 그 10년 평균까지 한 2100 포인트 그 다음에 뭐 2100? 네. 10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10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 그 2018년도 고점 트라잉 2600. 이게 잡았었거든요. 11월 달에 너무 급등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야죠. 아직 안 했습니까? 좀 더 보고 내년도 초반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방향성을 어떻게 봤었냐면 연초까지 해가지고 조정을 좀 키우면 그때에서 반등을 주면서 3분기에 고점을 찍는 그런 상자하고 좀 패턴으로 좀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안 보이게 되면 상고하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아마 그 부분들은 1월 달에 좀 새롭게 새롭게 가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도 나오니까 모델 피팅을 좀 해드릴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수정되는 부분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키움 모닝노트에서 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치 판매 수수료 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